자, 가볼게. 뭐 23번 보자마자. 나 다 할 거야. 번호만 쓰면 되니까. 번호만 쓰면 푸니까. 서로 평행화되잖아. A 벡터, B 벡터의 개수의 개수가 1대2니까. 너도 1대2 돼야지. 그러니까 K는 6이겠죠. K는 6. 자, 그 다음에 24번. 구구단이죠. 쌍고선의 주축의 개결은 6이고 한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2X래. 그러니까 뭐야. 벌써 2A가. 그지. 쌍고선 2A가 6이니까 A는 3인 거야. 그지. 근데 3분의 B가 청구선의 기울기잖아. 그지. 3분의 B가. 그지. A분의 B. 즉, 3분의 B가 점근선 기울기 24나. 그지. 그래서 B는 얼마야? 6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두 초점 사이 거리는 선에서잖아. 그지. 쌍고선은 이 직각삼각이 결정하는 거야. 그지. 중심. 그지. 꼭지처. 그지. 그래서 네가 A. 어. 네가 B. 그지. 1대 2대 루토. 그니까 뭐야. 얘가 3루토. 그지. 네가 뭔데? 프로로로로 와가지고 추첨에 접혀잖아. 그지. 3루토의 2배. 정답은 6루토. 설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지는 않겠죠. 네.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빠르게 우리가 풀 수 있었고요. 25번 문제 4,3이라는 방향베이터랑 옆에 있는게 1,3이 아니라 1,-3인거야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되겠죠 이미 우리가 풀었던 문제 6평 대비를 했던 문제죠 예측이 됐던 문제고 다 기출 속에 있었던 문제고요 빠르게 계산해주면 우리가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평면에서 타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을 A씨라 했고요 이럴 때 A씨가 사각형 ABCD의 대각선이 되도록 타원의 2점 BD를 잡을 때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그래도 3점짜리 치고는 꽤 괜찮았죠 다만 처음 보는 문항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왜냐면 타원이 정해졌어 야 나 타원 정해진 거야 지금 나 정해진 타원이고 나 이렇게 정해진 타원인데 그지 어 이미 뭐야 그치 나 3이고 나 1이고 다 정해진 타원이야 이때 누구 Y는 뭐야 X 빼기 1 그지 어 나도 정해진 거잖아 그지 어 맞아 나도 정해진 거야 그지 기울기가 이미 1이고 절편이 이미 마이너스 1이 정해진 거잖아 다 그래 그래 그럴 때 2점 A씨 그러니까 사실은 뭐야 니가 A고 니가 C거든 C는 이미 0, 마이너스 1이고 A는 뭐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연립하면 그냥 좌표가 정해지는 건데 어쨌거나 이럴 때 선분의 A씨가 바로 뭐인 아 너를 대각선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어딘가 어디에 B가 있고 어딘가 C가 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사각형을 만든 거지 이렇게 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넓이의 최대값이야 와 A씨는 뭐라고 고정된 거 언제나 뭐죠 유동값 속 고정값을 찾아라 본질 그지 어 아니 넓이의 최대잖아 어 넓이가 변하는 거구나 누구에 따라서 점 B와 점 D의 위치에 따라 넓이가 바뀐다니까 아 니들이 변하는구나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거 누구니 당연히 얘죠 얘가 안 변해 아 안 변하는구나 따라서 우리는 넓이가 언제 최대겠니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야 아 따라서 너가 대각선이니까 이거보다 이쪽에 B가 있고 이쪽에 D가 있는 거니까 따라서 야 이 중에 이 삼각형 중에 제일 큰 건 뭘까 너부터 제일 뭐야 먼 거 제일 먼 거 제일 먼 게 뭔데 그래서 뭐야 당연히 아 기울기 1인 뭐야 아 이거 접선 문제구나 기울기가 1인 접선 문제구나 네가 가장 멀어 이런 얘기야 네가 가장 멀어 이런 얘기야 그래 그럼 너도 이쪽도 똑같아 그치 네가 가장 멀어 이러냐 네가 가장 멀어 기울기 1인 그래서 완벽하게 기울기가 1인 건 타원에서 또 뭐야 완벽한 대칭성을 이루죠 그 접점 그죠 그래서 갑자기 이 문제가 뭐로 바뀌는 거야 어 나 기울기가 정해진 접선 방정식 문제가 된 거야 그치 뭐 그래도 되고 심지어는 자표를 찾아서 자표 가지고 해도 되고 방향은 다 많을 건데 사실 이 문제는 보자마자 자표가 정해지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기울기가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자표로 풀어도 되는데 그치 당연히 기울기가 좀 더 먼저일 것 같아 그러니까 고민 하나죠 음 야야 너 누구니 저요? Y는 MX 공식이니까 기울기가 1인 접선은 MX 그치 그니까 사실은 뭐냐면 나 맞아 쭉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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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맞아 나 마이너스 이고요 나 뭐야 나도 마이너스 이예요 나도 마이너스 이예요 그죠 요기에 지금 어 정해진 거야 여기가 3이 아니라 루트 3이다 그치? 루트 3이야 루트 3 어 그래 그러니까 이제 봐 그때 넓이의 최대값 바래잖아 그럼 최대값 바라는 거니까 결국 이제 아 접점이 넓일 때니까 그러니까 요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얘기거든 요 삼각형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잖아 음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고 이제 아 됐다 드디어 이제 어 어 접점 찾으면 물론 되겠지 근데 바보니? 이런 거지 그치? 어 어휴 억울했을 것 같아 그럴 리가 전혀 없죠 어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이 삼각형의 넓이는 그치? 아마도 얘가 고정이니까 너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그 높이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인 거잖아 그거를 내가 아 이 직선을 아니까 점과 이 접점을 찾아서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겠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 왜 그래 근데? 아니 이 점하고 직선과의 거리나 이 점하고 직선과의 거리나 이 점하고 직선과의 거리 이 점하고 직선과의 이 점하고 직선과의 거리가 뭐가 다른데? 똑같다고 그죠? 똑같다고 그건 낭비가 아닌 거지 그래서 복잡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깔끔함이 있는 문제고 당연히 뭐야 아 나 넓이가 다 똑같잖아 이 삼각형의 넓이가 다 똑같다고 A씨가 고정되면 넓이가 다 똑같다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제일 빠른 점 마이너스 2 콤마요 0 콤마 마이너스 2 아니 점과 직선과의 거리 세면 되잖아 근데 이미 얘가 기울기가 이미 1이라며 뭐야 우와 우와 유레카 그치? 왜? 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너 마이너스 1이네 그치?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잖아 얘가 지금 수직이라네 이게 이쪽도 마찬가지잖아 이 삼각형의 넓이란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다 같은 거거든 이 삼각형 다 같은 거거든 넓이가 평행하니까 내가 이 점을 왜 구하냐고 그치? 그냥 네가 높이야 뭐야 밑병 곱하기 높이 밑병 곱하기 높이 나누기 어? 그러니까 높이 뭐야 공통이니까 높이가 결국 이거 두 개 더하면 돼 계산이야 그냥 뭐야 나 2야 2야 나 뭐야 2루트 2 끝났네 어 그래 그래서 최대값은 2분의 1에다가 높이 2루트 2 그치? 그래다가 뭐야 A씨의 길이만 구하면 돼 이게 답이야 이해 돼? 2루트 2가 결국 높이 두 개를 더한 거가 되겠지 H1 더하기 H2 그치? 그걸 한꺼번에 계산하니까 얼마나 편해 뭐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이제 A씨만 구하면 돼 A씨 구하니까 결국 그래서 A 구하는 거예요 괜찮잖아 그치? 왜? 아니 3분의 X제곱 Y제곱이 꼴 1 열림 누구나 할 수 있지 다만 열림했을 때 혹시라도 인수분해가 까다로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섣부르게 이제 그러지 않는 건데 이 문제는 뭐야 이미 교점의 X좌표가 하나가 0이야 하나가 0이 정해졌다고 교점이 나머지 하나는 뭐 당연히 쉽게 구하겠지 그러니까 용기가 맞겠죠 용기가 맞겠죠 그치? 그래서 내가 열림했잖아 그치? 어 나 맞아 X의 저거 그리고 3Y의 저거 음 맞아 그게 3이래 그치? 양밀에 3 곱한 거죠 그래서 3이 서그럭 서그럭 돼요 너 뭐야 3X제곱 음 나 4X제곱이야 나 마이너스 2, 3은 6X야 아 플러스 3 사라 이 꼴 0이야 그래서 나 뭐야 맞아 0 또는 4분의 6이야 2분의 3이야 그러니까 여기 뭐야 나 2분의 3이에요 이러니 아 X가 2분의 3이구나 음 그래 오우 대박이네 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이 길이 구하는 건데 길이가 이제 2분의 3 콤마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되고요 이미 얘가 기울기가 얼마야? 1이니까 기울기가 1이니까 답이 나와버렸죠 빠르다야 그치? 확실히 빠르다 그치? 왜? 아니 정의역이 그치? 그치? 그게 2분의 3이라니까 어 근데 얘가 기울기가니까 얘는 기울 다음 2분의 3루트 2가 되겠죠 그쵸? 아 그래서 A씨가 2분의 3루트 2가 되더래 음 그래서 서그럭 서그럭되고 2도 약분인데 답은 뭐야? 3이라는 답을 깔끔하게 낼 수가 있었던 거죠 어 그죠? 어 고런 게 이제 음 현명했던 것 같고 어 당연히 누가 봐도 발문 속에서 그치? 직선의 기울기가 정해졌기 때문에 어 Y골 MX 프라마이나 루트 A제골 M제곱 더하기 B제골 교과 공식을 이용한 거 그치? 어 그거를 이제 때에 따라서는 어 내가 이제 이거에 대한 힌트를 못 잡았다면 이제 뭐 접점을 굳이 찾겠다고 한 친구들은 했겠지 근데 이 접점을 찾을 때도 무식하게 X1 아이언? 그러면 또 그 안에서 또 고생을 하는 거야 나라면 뭐야? 3X1? 이런 거지 그치? 어 뭐 뭐 X1도 쓰기 싫으면 문자 2개 쓰기 싫으면 뭐 3K라고 써 어 그치? 야 그래? 뭐 루트 3K라고 써 이런 거지 야 니가 루트 3K야 그치? X가 그래? 그러면 너 3K의 제곱이니까 그치? 그래서 뭐야 어 3은 약분 되고 그래서 Y제곱은 뭐야 1002K제곱이 되겠지 뭐 어쨌든 세팅해서 해야 되는데 확실히 뭐야 복잡하겠지 그치? 그니까 낭비지 낭비 우리가 그 접점을 어떻게 잡느냐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낭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따라오겠죠? 어 따라오겠죠? 그치? 그런 거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방향은 확실히 이게 맞다라는 거죠